가로등 타지고 골목 가운데 나 혼자 서있고 슬쩍 카메라 예고선 뭐 만져 스테우카 찍었어 인스타 I don't wanna live this way 야 컴퓨터 안 만져? 네? 컴퓨터 안 만져? 지금 만져 형 가야 돼 가야 돼 해야지 그 왜 문제 만져? 이거? 정신없으세요 이런 이씨 I don't wanna live this way I just wanna get out of here How about turn anywhere There is reason You are dying I can't go there It's paradise I can't go there It's paradise It's paradise It's your time Cool Red 촬영이 일찍이다 배우분 부흐를 나세요 지금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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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이 마지막 촬영입니다. 마지막 촬영 느낌이 어떻습니까? 아 빨리 건너봐 빨리 이거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? 인터뷰인데? 인터뷰인데 얘기를 하라고 그냥 셀프를 그냥 셀프카메라처럼 하려고 그 요트 촬영시는 어떤 느낌을 내기 위해서 찍는 건가요? 여기가 이제 휴양지거 천국이다 그런 거를 가까이 따라와야 돼 그래 맞습니다 지금 촬영한 게 좀 그런 느낌이 잘 나온 거 같나요? 아 이거 아리까리 합니다 결과물이 안 좋으면 어떡해요? 다시 찍어요? 열정이 있다면 다시 해야죠 근데 저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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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정이 있다면 하는데 제가 열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로 먼저 다시 앞에 보고 열정 열정!! 확실해 된다 February X 추천 이거 좀 놓 Neo 와아..어 어디 나가 x2 지영아 지영아! 이어 줄나? 아.. 지영아 지영아! 이 정도가 안타워해 이어가 재미있었어요 아아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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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시 놀라게 있어 더 가까이